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! 여러분 안녕하세요! 오늘은 이 아저씨의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! 안녕하세요! 초콜릿 아삭아삭 저는 뱅뱅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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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들어있는 거 같아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치즈가 들어있어요 바삭바삭 야만들과 함께 먹으면 맛있게 만들었어요 핫도그 그리고 맛은 매콤하고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건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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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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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해요 오돌뼈 아삭해 와우 바삭바삭 암흑 칼국수 더 맛있어여 계란 잔뜩 뼈! 찹쌀가루 양배추가 너무 좋아요 닭다리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